지난 방송에서 셀리버리가 얼마나 어집지 않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라는 꼼수 상장을 했는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사실 기술 특례상장도 맹점이 많은 제도인데 증명할 기술마저 없는 기업들이 주관사의 성장성 증명만 갖고 상장하는 제도가 바로 성장성 특례상장이라는 것이고 현존하는 제도 중에 가장 문턱이 낮은 상장 제도라고 합니다. 셀리버리로 하여금 이런 꼼수 상장을 가능하게 해준 1등 공시는 바로 동부증권의 고원종이라는 인물이고 셀리버리를 성장성 특례상장을 지키는 과정에서 동부증권은 큰 수익을 얻게 되었고 고원종은 동부증권의 장수 대표이사가 되었는데 이 사람의 행보는 반드시 눈여겨봐야 된다. 왜냐하면 신라젠의 상장주관사 역시 동부증권이었고요. 신라젠은 경영진의 배임 횡령 사건으로 상장 폐지의 위기를 겪은 문제가 된 회사죠. 주가를 보시면 완전한 작전주의 모습이고요. 고원종은 현재 신라젠 주주들에 의해서 고발이 된 상황입니다. 셀리버리 피해자들 역시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누군지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셀리버리도 신라진과 마찬가지로 무리한 상장 후에는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이 뒤따르게 되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조대웅이 어떤 기술을 써서 횡령과 배임을 하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셀리버리 주주로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주주연대에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가지를 하시면 되는데 카카오톡 오픈챗에서 셀리버리 주주연대 공식방을 검색하셔서 참여를 하시고 또 하나는 액트앱을 구글플레이 혹은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셔서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앱을 깔다가 헷갈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가입방법이랑 인증서 발급 매뉴얼을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셀리버리 주주님들이 많이 모이셔서 지분이 더 많아질수록 개인투자자연합에 힘이 더 세집니다. 보기 쉽게 도식화를 한건데 조 대웅이 횡령 배임 즉 돈을 빼돌리기 전에 전환사체 전환우선주로 1140억원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한 작전은 셀리버리 리빙 앤 헬스라는 자회사 설립이죠. 바이오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물티슈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셀리버리 리빙 앤 헬스라는 자회사가 설립이 되고 이 회사의 빨대를 꼽아서 현금화 시키는 작업을 조직적으로 합니다. 빨대를 꼽은 곳들을 보면 셀리버리 리빙 앤 헬스가 모 회사의 자금으로 덩치를 키운 뒤에 헐값에 매입을 하는 더셀바이오라는 회사가 등장하고요. 헐값에 매입을 한 이 회사 대표의 주소가 조대웅의 시그니엘 아파트 5207호의 바로 아래층인 1507호라고 합니다. 셀리버리의 빨대를 꼽은 셀리버리 리빙 앤 헬스의 또 빨대를 꼽은 회사가 등장하는데 바로 더살롱 가로수길입니다. 셀리버리 리빙 앤 헬스의 임원인 최혜연이 개인 명의로 등록을 한 더살롱 가로수길에 셀리버리 리빙 앤 헬스가 무담보로 리스를 해준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더살롱 가로수길에 또 빨대를 꽂아서 인테리어 비용 면목으로 54억 원을 현금화해간 라우 디자인이라는 회사도 등장을 합니다. 셀리버리의 셀리버리 리빙 앤 헬스가 빨대를 꼽고 셀리버리 리빙 앤 헬스의 더살롱 가로수길이 빨대를 꼽고 더살롱 가로수길에 라우 디자인이 빨대를 꼽았는데 근데 라우 디자인은 더살롱 가로수길 뿐만 아니라 셀리버리 전반에 빨대를 꼽아서 현금화를 한 인테리어 회사입니다. 결국 셀리버리에서 셀리버리 리빙 앤 헬스로 넘어간 돈만 490억이 넘고요. 이 돈에서 큰 부분이 조대용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그림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셀리버리 리빙 앤 헬스는 짧은 기간에 자본 잠식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후에 셀리버리는 감사 거절과 거래 정지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이고요. 한마디로 횡령과 배임의 피해를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지게 된 상황입니다. 자회사를 이용한 빨대 외에도 횡령의 정황이 많은데 법인카드를 개인 목적과 용도로 무분별하게 사용을 합니다. 유흥업소 사용료만 5억 원에 달하고요. 10억 원에 달하는 접대비와 아난티 같은 초고가 리조트 회원권도 구입을 합니다. 여러 개의 벼빙카드를 돌려가면서 사용을 했고 업무용 차량 구입에서도 횡령의 정황을 볼 수가 있는데 구입한 차들이 벤틀리, 마히바흐, 벤츠 등등으로 사실상 업무와 상관없는 차들이죠. 영업이익이 아예 없는 적자 기업임에도 초고가 차량들을 구입하는 데만 총 13억 8,300만 원을 소비했고요. 가장 고가의 차량은 조대웅이 타고 다닌 2021년식 벤틀리 플라잉 스퍼 차량이고 차감만 4억 1천만 원에 달하는 차량입니다. 적자 기업의 CEO가 전환사체로 끌어당긴 돈으로 4억 원짜리 벤틀리를 타고 유흥비용으로 1년 동안 회사 돈 5억 원을 썼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딱 보이죠. 사업에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고 위법의 정황이 뚜렷하게 보인다. 그 외에도 송파구에 위치한 시그니엘을 50억 원에 매입한 내용도 있고 또 부동산을 이용한 횡령권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자회사 셀리버리 리빙 앤 헬스의 탄생 배경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 상장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바이오 본업이나 임상 혹은 기술에 투자를 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일 텐데 셀리버리 경영진들은 본업으로는 매출을 일으키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코스닥 상장을 한 덕에 조달될 수 있었던 자금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느닷없이 물티슈 사업을 하는 아진크린을 인수를 하고 추후에는 셀리버리 리빙 앤 헬스로 사명이 변경이 됩니다. 셀리버리의 자회사가 탄생한 거죠. 자회사의 특성상 상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시의 의무가 약하다는 맹점을 적극 이용해서 횡령 배임에 이용한 걸로 보여지고요. 자회사 운영자금의 배경에는 셀리버리 모 회사가 여러 차례 전환사체 발행으로 마련한 1140억 원이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자금 사용처를 주주들에게 정확히 알리지도 않았고 공지에도 자회사의 사업 내용이나 투자 관련 사실이 누락이 되어 있다. 누락이 된 이유는 공시를 하거나 내용을 밝힐 경우에 진행이 불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자회사 투자를 진행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업성이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자회사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즉, 현금을 빼돌리기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한 정황들이 포착이 된 겁니다. 지금부터는 조력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회사의 화장품 사업부에 투자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고만 해도 13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데 이 모든 자산을 2억 5천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매각을 합니다. 인수를 한 사람은 김현숙으로 인수를 하면서 더셀바이오를 설립을 하고요. 김현숙의 사업체 주소가 조대용이 거주하는 시그니엘 5207호의 바로 아랫집인 11007호라고 합니다. 이어서 샴푸 사업부도 13억 원에 달하는 재고를 5천만 원에 처분을 한 내용도 있고요. 자회사인 리빙 앤 헬스의 물티슈, 샴푸, 화장품도 사실은 본업인 바이오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들이죠. 그런데 심지어 자회사의 사업과도 관련이 별로 없는 미용업에 진출을 하는데 회사 이름이 더살롱 가로수길점입니다.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미용실인 거죠. 애초에 모회사도원을 자회사로 유출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1년도 운영을 하지 못하고 폐업 상태가 되는 사업체인 거고 셀리버리 리빙 앤 헬스의 임원이었던 최혜연님이 개인사업자 형태로 개업을 합니다. 그리고는 리빙 앤 헬스의 지점 중에 하나로 등록을 한 뒤에 담보물도 없이 5차례에 걸쳐서 11억 2,500만 원을 더살롱 가로수길에 지급을 하게 되고 장기 대여금 형식으로 5억 1,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서 총 18억 2,500만 원이 더살롱 가로수길로 빠져나가게 되고 셀리버리 모회사 회계장부에는 전부 다 대손처리가 되어버립니다. 손실 났다고 퉁 쳐버리는 거죠. 애초에 돌려받을 목적이 아니라 현금화로 빼낼 목적이었던 그런 대여금이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조력자는 바로 라우디자인입니다. 모회사 셀리버리에 셀리버리 리빙 헬스가 빨대를 꼽고 셀리버리 리빙 헬스에 더살롱 가로수길 빨대를 꼽고 더살롱 가로수길에는 또 라우디자인이 빨대를 꼽은 그림인데 라우디자인은 더살롱 가로수길의 인테리어를 담당했는데 상식밖에 금액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더살롱 가로수길의 대표를 맡았던 최혜연에게 거액의 스톡옵션이 부여가 되고요. 이 모든 것이 모회사 셀리버리가 전환사체로 확보한 1,140억 원을 현금화시켜서 주머니에 넣기 위한 작전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1,100억 원이 넘게 있었던 자본을 1년 만에 1,000억 원을 탕진하게 되고 결국 거래 정지가 된 사건이 셀리버리 사건의 전반입니다. 배경에는 조대훈과 그 일당의 배임 횡령 작전이 있었다. 셀리버리 챕터2 횡령 배임과 관련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챕터3는 주가 조작을 담당하는 리딩방 운영 정황을 알아보고 챕터4에서는 M&A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카이페리온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